랭랭랭랭랭랭랭랭랭 오늘 연어 먹었어 연어회 시켜서 먹었어 맛있었어 마이 큐트보이 공부 버려 제노 이글이 새해 제노야 공부 해왔네요 제노야 요즘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예요? 활동이요 이번에는 그럴 타이밍이 없었네요 뜸했네요 여러분도 미었네요 없었네요 미었네요 그냥 가 뽀뽀 뽀뽀도 해야돼 길어 이런게 더 애교 같아 싫어 이거 길어 너 알아? 뭔데 뭔데 비스크스 엠포 엠포 모르네 모르네 AK 아니네 어그 아잉 그것만 빼고 타나 봐 저리 가세요 기억이 안 나 뭘 써야 되지 클렌징 티슈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? 어제 숙소 같이 있었잖아 지성이 거 썼어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시청률 언제 올라요? 제노씨 물어본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시간이 오늘 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하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왜 날 빼요 날 빼요 선생님 배려해주세요 선생님 배려해주세요 선생님 배려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노의 캔디랩 신문 씻답 시작 제노의 캔디랩 신문 씻답 끝 안녕 신문 씻답 신문 씻답 일 Firefox boom 필리핀에 계신 팬 여러분들 정말 짱 오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인도네시아에 집요 아야야야야야야 제민 형 제민 형 leaked 여러분도 밥 드세요 안 먹으면 재밌는데 혼나 인정? 인정 우리가 여기에 왜 왔죠? 왜 모여있죠? 연말문에 연말문에 포스 뭔 포스? 엔진 포스 제발 같이 가 너 안 먹어야 돼 같이 가 너 안 먹어야 돼 타격만 조작하는 거예요 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니 앞 뒤진다 니 앞 뒤진다 니 앞 뒤진다 남현이사 남현이사 전생님 수박이었나? 난 핸드백 핸드폰 핸드폰 만들고 만들고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하나 둘 셋 오 이거 좀 새롭다 되게 새로워 우와 설마 안 찍혔니? 자 다시 찍을게 태뇽부터 아 안 찍혔어 왜? 왜 안 찍혔어? 설마 안 찍혔니? 안 찍혔어 어? 큰일 났네 왜? 아니 제목에 못하거나 아니 제목에 못하거나 그럼 다시 봐도 해 아니요 상관없는데 못하여 큰일 났네 그냥 한번만 깨물어 보면 안될까? 네? 어떻게 깨무실 거예요? 예? 흥